에헤드 잘 번호 다 하시게 왜 뭐라 그래? 어디서 넣어 다니 말고 우와 1 2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승복 출력 신화 좀 내려요 또 막혔습니다 진랑의 체력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랑은 엎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치마 좀 내리세요 하나의 나는 둘의 영광세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영광세다 나는 영광세다 나는 영광세다 나는 영광세다 나는 영광세다 나는 영광세다 영광세다 나는 영광세다 영광세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체력방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영광세다 신랑과 신부님의 드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은 앞으로 영광세다 진하게 5초만 눈피스 해주십시오 5 4 3 시작합니다 더 친하게 2 1 반 반 반 2 2 3 2 3 2 3 3 3 4 4 5 4 5 5 5 5 5 5 신랑과 신부의 새로운 행보를 위한 힘찬 첫걸음 아니 두번째 발걸음이 있겠습니다 신랑신부 행진 5 5 5 6 6 7 8 8 9 9 10